주유소에서 차에 기름을 가득 넣은 뒤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던 운전자가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비슷한 수법으로 잇따라 범행을 저질렀는데, 경찰 수사는 지지부진합니다. 김은초 기자입니다. 자정이 지난 청주의 한 주유소. 직원이 차에 기름을 넣는 중에 운전자가 차에서 내립니다. 계좌이체로 돈을 내겠다며 사무실 안까지 들어옵니다. 그런데 은행 앱 문제로 이체가 안 된다며 돈을 곧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뒤 주유소를 떠납니다. 하지만 정작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알고 보니 처음도 아니었습니다. 한 달 전에도 같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계좌로 돈을 보내겠다더니 그대로 달아났습니다. 공짜로 넣은 기름값만 25만 원. 남기고 간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곧 보내주겠다는 문자메시지만 돌아왔습니다. 또 다른 주유소도 비슷한 수법으로 당했습니다. 잔액이 부족한 카드를 건네고는 결제가 되지 않자 계좌이체를 약속했는데, 주유소 사장이 바쁜 틈을 타 돈을 보냈다고 속이고 그대로 달아난 겁니다. 그런데 직접 인터넷 뱅킹에 들어가 보니까 이체가 안 된 거예요. 확인이 정확하게 안 된 거죠. 확인된 피해 주유소만 3곳, 금액은 40만 원이 넘습니다. 결제하기 전에 기름을 먼저 넣는 주유소만 골라 범행을 반복했습니다. 하지만 경찰은 용의자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과 휴대전화 번호까지 확보해놓고도, 두 달이 지나도록 손을 놓고 있어 용의자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 MBC 뉴스 김은초입니다.